Q. 프로박 프로박이라는 캐릭터는 학윤 선배가 맡은 재현이라는 역을 도와서 옆에서 원래 해커거든요 이렇게 필요한 거 재현이가 필요한 걸 찾아주고 알아봐주고 좀 약간 진지할 수 있는 극을 약간 재밌게도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입니다 유튜버 제가 이제 과학 유튜버라 이렇게 뭐 업돼서 한다기보다는 약간 진지한 느낌이긴 한데 앞에서 소개한 게 있거든요 짧게 보여드리면 요즘 뜨는 최신 과학 뉴스만 골라서 알려주는 프로박의 원펀치 사이언스 잘 될 거 같으신가요? 이 유튜브요? 네 안 되죠? 이 유튜브 잘 되겠어요? 이 유튜브 잘 될 거 같으신가요? 이 유튜브 잘 될 거 같으신가요? 이제 앉아서 이제 앉아서 이제 앉아서 이제 앉아서 이제 마무리 할게요 나이 다 we go 어차피 죽은 사람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뭐가 잘못될거지 사람의 나약한 감정을 이용해서 가짜처럼 팔아먹는 게 잘하는 겁니까? 하루에 40명 가짜처럼 팔아먹는 게 잘하는 겁니까?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이렇게 열심히 촬영했는데 현장이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분들 선배님들 동료 배우들 해서 누구 하나 좋은 말밖에 안했습니다 그리고 꼭 현장이 좋아서 열심히 했다라기보다는 좋은 현장을 만들어 주시니까 더 연기에 집중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모든 분들 스태프분들 그리고 동료 배우분들한테도 배려해 주시고 저도 배려도 하면서 너무 재미있게 즐겁고 집중해서 잘 촬영했던 것 같아요 모두모두 수고하셨고 비유람이도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욘더예요 가자 가자